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제가 이종석씨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팬인데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가 돌지 않아도 박신혜씨와 굉장히 스킨십을 한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그게 사실이신지 여기서 명확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사실이신가요?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또 어울림이 있었어요 저렇게 꺼리낌 없이 스킨십을 한다는 거는 절대 두 분이 뭔가 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